모과는 그 독특한 외관과 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과일입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라는 속담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다소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모과는 뛰어난 건강 효능과 향긋한 아로마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과는 한방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효능은 현대의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과는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로 일반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 시기에 수확한 모과는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모과는 노란색의 아름다운 외관과 향긋한 향이 특징으로 과육은 단단하고 껍질은 부드럽고 털이 있어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향 덕분에 모과는 차로 우려내거나 음식에 향미를 더하는 데 적합합니다. 모과의 영양적 특징 모과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로 비타민C, 비타민A,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기여하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모과는 100g당 약 78칼로리의 낮은 칼로리를 자랑하여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모과에는 비타민B군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건강에 기여하며 100g당 약 197mg의 칼륨이 있어 혈압 조절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고 에너지 생산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과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작용에 기여합니다. 사과산과 구연산 같은 유기산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모과의 상큼한 신맛을 제공합니다. 모과의 건강상 2점 면역력 강화 모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모과를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개선 모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애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과는 소화 불량을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기침과 가래 완화 모과는 전통적으로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과에 포함된 유기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기관지의 염증을 줄이고 기침 반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따뜻한 모과차나 모과청을 섭취하면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작용 모과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며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혈압 조절 모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모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회복 모과에 포함된 비타민 비구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 B2, B6 등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어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모과는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주는 과일로 추천됩니다. 당뇨 예방 모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과당이 다른 당분보다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체내 당분의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모과를 통해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모과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 이롭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과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의 징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 완화 모과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모과를 차로 우려내어 섭취하면 이러한 효과를 더욱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모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체중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시간을 늘려주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과는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하며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과일입니다. 모과 활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모과차로 우려내거나 모과청을 만들어 음료로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하거나 디저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모과를 얇게 썰어 물에 우려내어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과의 향긋한 향과 맛이 우러나 차가 달콤하고 향긋하게 변합니다. 모과를 껍질째 사용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모과차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목소염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모과를 얇게 썰어 설탕과 함께 밀폐 용기에 담아 일정 기간 숙성시키면 모과청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과의 향과 맛이 설탕에 스며들게 됩니다. 모과청은 물에 타서 음료로 마시거나 요리에 향미를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저트나 요거트에 추가하여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모과를 잘게 썰어 설탕과 함께 끓여서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끓일 때 레몬즙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이 더해집니다. 모과잼은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거나 디저트의 토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이나 팬케이크에 곁들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모과를 썰어 소주나 증류주에 담가 일정 기간 숙성시키면 모과 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과의 맛과 향이 술에 배어들게 됩니다. 모과 술은 음료로 즐길 수 있으며 디저트와 함께 제공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자리에서의 건배주로도 적합합니다. 모과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과를 넣은 파이, 케이크 또는 타르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과의 조림을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모과 디저트는 특별한 날이나 손님 접대 시에 좋은 선택이며 모과의 독특한 맛과 향이 디저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모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 시 피부 발진, 가려움증 또는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과를 처음 먹어보는 경우 적은 양을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한 후 추가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섭취하는 경우 소량으로 시작하고 소화가 잘 되는지 확인한 후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모과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당뇨약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모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